Q. 쿵쿵따리 쿵쿵따 Q. 쿵쿵따리 쿵쿵따 우방관 쿵쿵따 관세청 쿵쿵따 청포동 쿵쿵따 도룡룡 쿵쿵따 동훈아 이제 소년의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 소년의 모습 옛날까지만 해도 아동이었는데 이제 소년이 됐어 동훈아 동훈아 건배 음 맛있다 떡볶이 다음 스케줄은 어떤 스케줄이죠? 영웅이랑 영웅이 형 있어요 저기? 영웅이랑 타논이랑 평균이랑 음 지금 같이 먹자 네 드세요 먼저 가셔야 되니까 순대 여러분 저도 육효삼촌 시켜줘야 하는데 봐야 돼가지고 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하러 갈 거예요 순대는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어야 됩니다 그래? 튀김은? 튀김도 오케이 맛있다 저요 김치 볶음밥 알았어요 김치 볶음밥 알았어요 알았어요 맛있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김치 볶음밥 김치볶음밥 보세요 와 우와 고소 와 차도 떡볶이인가봐 우와 와 이거 예술이다 이거 김치볶음밥 이거 알로 안 먹었잖아 한입 먹었어요 밥만 먹었는데 맛있어요 맛있어? 이거 먹어봐 뭐야? 와 진짜 맛있어 차돌 떡볶이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또 같이 차돌이랑 떡볶이랑 어때? 진짜 맛있지? 음 밑에를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 젓가락을 밑으로 아 진짜 아니 못한단 말이야 국밥을 꼭 이렇게만 잡아야 돼? 이렇게 잡으면 돼 이렇게 나도 못 잡는데 한입만 먹어도 돼? 제가 먹어봤던 김치볶음밥 중에 짧았어요 진짜로? 음 맛있다 음 맛있다 또 간다 지금요? 응 얼른 가야 돼 건배 동훈이 천천히 먹고 와 가보고 와야 돼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전화 혼자 1인칭 방송하겠습니다 우리 연습 때 봐 동훈아 네 안녕 이것도 같이 갑니다 안녕 안녕 안녕히 가세요 동훈아 한 주 전화께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자 일하러 갑시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